우리 동네 동점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판교관 조국 당라인 사태, 디지털 영토 넘기는 제2의 의사늑약정부 뒷북 대응과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홍준표 비판의 대상 한동훈에서 황우여로 옮겨진 까닭 홍준표의 전략전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슨 집권 여당이 2년도 안 되는데 비대위를 3번씩이나 하나? 그만큼 당내 혼란상이 심각하다는 거 아니냐고 운을 뗐는데요. 그러면서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에 불과한 이번 비대위원장은 그냥 조속히 전당대회 여러 당권 넘겨주고 나가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슨 당대표나 된 듯 새롭게 비대위원 임명하고 당대표 행세하면서 전당대회를 연기하려고 하니 참 가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 선출과 전당대회 룰 선정 등을 이유로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정됐던 전당대회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홍 시장은 그렇게 한가로운가라며 이번 비대위원장은 역할이 전당대회 관리뿐이다. 당혁신은 다음 정식으로 선출된 당대표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자가 되어 전당대회를 주관했어야 했는데 굳이 또 비대위를 만든 것도 코미디라고 비판했고 아울러 선수들끼리 하는 전당대회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며 안분지족하시고 빨리 전당대회 여러 당대표나 선출해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의 발언과 그에 대한 의도를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여러 정치적 계산과 전략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홍 시장이 지적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빈도와 전당대회 연기는 당내의 혼란과 리더십 부재를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홍 시장은 당의 안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당 운영을 전당대회와 새 리더십 선출로 귀결시키려는 입장을 표명하며 홍 시장의 비판은 단순히 현재의 비대위 운영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자신의 정치적 포지셔닝과 관련이 깊습니다. 홍 시장은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전당대회 준비에 한정짓고 빠른 시일 내에 당대표 선출을 통한 당의 정상화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당내에서 주도권을 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 대권에 도전하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홍 시장의 발언에서 비친 황우여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경쟁 구도는 내부 정치적 계산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 시장은 비대위가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를 의식해 전당대회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경쟁자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일 가능성이 크고 홍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홍 시장의 발언과 행동은 대통령과의 정치적 동맹 또는 지지 기반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는 당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대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홍 시장의 발언은 당내 리더십 확보, 개인적 야망의 실현,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에 대한 준비 등 여러 계층적인 정치적 계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비대위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정치적 목표를 향한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 시장의 전략적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홍 시장은 현재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이는 자신과 같은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공격을 통해 당내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내 경쟁자들이 당권을 잡기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도록 만들어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홍 시장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발언은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널리 알리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비판은 당내 혼란을 넘어서 대중에게 자신이 강력한 대안적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임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며 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여러 번 구성되었다는 점은 당내 리더십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홍 시장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이점으로 전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신이 안정적이고 확고한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임을 주장함으로써 내부와 외부의 지지를 모으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홍 시장의 최종 목표는 당대표가 되어 대선에 도전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당 운영 방식과 리더십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이 더 나은 대안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당대표 선출을 넘어 대선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홍 시장의 발언과 행동은 단순한 비판이나 불만 표출을 넘어서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내외에서 그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최종적으로 대권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